뒤돌아보면 어딘게 더 많았던 이 얼마나 고마운 세월인가 꽃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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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아 하루하루 선물 받으나 하루하루 선물 받으나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희생장신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.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희생장신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.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희생장신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.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희생장신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.